자 이제 오늘 방송 마지막 방송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양보하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이게 2020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자 이제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게 되면 국힘당이 원래 127석을 얻었는데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경합지역 40군데에서 이런 다 표를 조작해가지고 실제로 국힘당의 의석수를 87석으로 줄였거든요. 이게 전산조작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그것을 제야 H님이 다 분석해가지고 253개 선거구 3485개 읍면동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까발긴 거 아닙니까 사전특표 득표율을 한쪽은 감소시키고 한쪽은 증가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조작을 해서 40석을 거의 도덕질한 겁니다. 그 도덕질의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그 도덕질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큰 도구가 바로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관리관 인시의 도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거를 지금 이 국힘당의 공정선거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마련이 돼가지고 노력을 해서 한 한두 달 사이에 11월 달에 출범해가지고 김상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고치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문제가 남은 거 아닙니까 투표관리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이게 어떻게 잘못됐네 이제 좀 됐네 투표관리관 이제 도장 투표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만 이제 마지막으로 쟁점이 남았는데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가지고 김상훈 위원장하고 이만희 사무총장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이번 총선에 찍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달라 선관위가 제도개선해서 지금 한 10일 정도 남았겠네요. 그걸 가져와달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가져오겠냐 이야기예요. 이제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상훈 위원장뿐만 아니고 이만희 위원이라든지 정점식 위원이라든지 김용판 위원 이런 분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전화도 하시고 글도 남기시고 해가지고 힘을 실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도 이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크게 척을 져서는 안 되는 입장이죠. 물론 김상훈 위원장이나 이만희 위원 같은 경우는 조작을 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경북에 속해 있으니까 좀 나은데 조은희 위원도 괜찮고 전복민 위원도 괜찮고 여기에 유상범 위원 빼고는 모든 분들이 공천을 받으면 당선 안정권에 있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좀 빡세게 싸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겠냐 이야기죠. 이 위원들이 여러분만큼 목숨 걸고 이 문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열의가 있겠냐 이야기죠. 이분들을 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를 제가 한번 거론하는 겁니다. 정치판에 계속 있어야 되고 선거는 계속 이겨야 되는 겁니다. 선거는 이겨야 되는데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들 선관위하고 빡세게 싸워가지고 선관위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일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관위하고 여러분들 완전히 대척점에 써가지고 싸워야 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렇게 밝게 보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본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열망 같은 게 포함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여러분들 전망할 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론이거든 이론 학문적으로 검증받은 이론이 미래를 전망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선관위는 그냥 목숨 걸고 반대할 겁니다. 왜 본인들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까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2017년 대승부터 시작해서 2023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어나 사나 덮어야 되는 겁니다. 덮기 위해서는 국힘당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계속 써가지고 위조투표지 투입하고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덮겨서 조작해야 4월 10일 날 조작해야 조직 전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힘의 여러분들 공정선거특별위원회 가운데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고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자신의 사적 이근 제쳐놓고 뭡니까 그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겠냐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있었으면 좋겠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론이 공유제의 비극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모두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죠 케어하지 않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시키는 것이 내 이익에 전적으로 기속이 되면 그거를 여러분들 노력해 내 이익에 전적으로 기속이 되면 목숨 걸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마치 무슨 투자를 할 때 막 목숨 걸고 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목숨을 걸더라도 모두가 이익을 나누어 갖게 되면 아무도 노력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런 겁니다. 공평원한 사람이 아무리 외치더라도 너는 죽어라 나는 그냥 이익만 누리겠다. 안 되면 뭐 같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인 겁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대다수가 그런 겁니다. 공유제인 겁니다. 체제가 이런 몰락을 해가지고 고통이 오더라도 다 나누어 가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본인이 목숨 걸고 나서 가지 뭡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관철시켜서 나라가 망한 걸 막아야겠다 안 하는 겁니다. 의인이 없는 겁니다. 이익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의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 개인에게 여러분 기속되지 않을 때는 누구도 목숨 안 건다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거를 선거 부정 세력들은 정확하게 관파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체제를 먹는 겁니다. 그냥 그 목숨을 걸 수 있는 마지막에 최고의 자리에 대통령이 계신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분부터가 목숨 걸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경제학이나 격려학의 이름들 충분히 검증받은 이론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근절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노예인 신분으로 여러분들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전망할 때 학자들이 찾아내 놓은 여러분들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면 선거 부정 문제는 공유제의 비극에 속하는 겁니다. 누구도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본인한테 이익이 기속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골로 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대다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 나는 내 양심상 나라도 이렇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러나 대다수는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안 하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안 하고 국힘도 안 하고 일반 국민도 안 하고 경찰도 안 하고 검찰도 안 하고 다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인 겁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분 한계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이 무임성차 문제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모두가 무임성차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도 누구도 선거 부정 문제를 막는데 비용을 치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거창하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동원하지 않더라도 누구도 여러분들 비용을 치르지 않고 그냥 밥만 퍼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공정선거특위 위원이 선관위와 겔사적으로 반대하는데 본인이 뭡니까 겔사적으로 이런 전투를 해가지고 그걸 얻어내겠냐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모두가 무임성차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제 주변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알면서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 이야기했죠. 망할 땐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모두가 공짜 점심만 원하는 겁니다. 그거를 선거 사기 세력들과 586 운동권들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겁니다. 배가 좀 부른 한국 국민들은 전부 다 돼야 되지 않는다 이야기죠. 이거를 여러분들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학자들이 검증한 이론을 가지고 선거 부정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한번 전망해보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건이 터져가지고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여러분들 전형적인 문제가 주인 대리인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정신없이 생업을 위하기 노력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선관위의 권한을 위임해 줬더만 다 도둑질한 겁니다. 지 이익을 챙긴 겁니다. 그 주인의 이익과 대리인의 이익이 틀린 겁니다. 국민의 이익과 뭡니까 공직기관의 이익이 틀린 겁니다. 세금 세가 빠지 이래서 이러면 내가지고 선거관리중립주를 했더만 온통 선거를 사기를 친 겁니다. 선관위의 이런들의 핵심 세력들이 그냥 대리인의 주인의 이익과 관계 지 이익을 추구해버린 겁니다. 윤 대통령을 뭡니까 여러 가지 지지해 가요 대통령을 뽑았더만 주인 국민의 이익과 전혀 반하게 대리인 대통령이 지 이익을 극대화시켜버린 겁니다. 난 모르겠다 난 대통령 해먹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대법관들 함께 공정한 재판 해달라고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했는데 대법관들이 뭡니까 다 지 이익들은 뭡니까 선거 부정을 깔아뭉겨버린 겁니다. 주인의 이익은 아랑곳 없고 다 대리인들이 지 이익만 다 챙긴 겁니다. 경찰 보고 파주월 20장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것이 안 나왔으니까 그걸 했더만 다 깔아뭉 견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내가 경찰에게 주었더만 국민의 주인 이익과 관계없이 대리인이 지 이익을 다 추구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개판인 겁니다. 그러나 그 개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옳은 일은 아니지만 전향적인 주인 대리인 문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해소가 되겠지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 말씀드린 공유제의 비극 무임 승차 문제 주인 대리인 문제라는 아주 오랜 기간 경제 경영학계에서 이런 검증받은 이론에 바탕을 두게 되면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이 돼 가지고 나라의 체제가 바뀌고 국민들이 죽을 고정을 하는 길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문제를 제가 역설하지만 그 문제를 두고 와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꺼지기 직전에 이런 불꽃이다고 생각해서는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검증받은 이론의 바탕을 두면 모두가 다 그냥 두더지가 돼버린 사회가 된 겁니다. 대통령이나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냥 덜지처럼 돼버린 겁니다. 다 땅으로 숨어버린 겁니다.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때 이러면 땅 위로 놓으면 되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나라를 테이크 오브 하겠죠. 지식인으로서 그런 문제를 그냥 경고하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장애투쟁하라 뭐라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사실을 알리는 것만 해도 그냥 풀입니다. 풀. 그냥 더 이상 할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남아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 하는 것만 하더라면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겁니다. 내보고 뭐죠 장애투쟁도 하고 무슨 뭐죠 고소고발도 하고 진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 여러분들 전부를 걸고 이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당신이 장애투쟁도 하고 뭐 투쟁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 진짜 내가 볼 때는 제정신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모두가 다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은 그런 여러분들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읽고 있기 때문에 그냥 테이크 오브를 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의 내용은 또 이변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지금 관점은 누구도 이렇게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활 속에서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네요.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이제 파헤친 이 책이 나온 데는 제야 전문가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뭐 그래도 이렇게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또 밝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덕범죄 시리즈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5시에 어김없이 새로운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